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입니다. 4월 13일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서울형 상생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률적 제한에서 벗어나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영업시간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 주 내에 방안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내달 초부터 다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세훈 표 서울형 거리 두기 추진 방안에 정부는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서울시가 독자적 방역지침을 세워도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거쳐 구체안을 확정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첫 여론조사에서 34.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YTN의 위례로 지난 5위부터 9위까지 전국 18세 이상 2,5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34.4%로 지난주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고 10위에 밝혔습니다. 이는 리얼미터 주간집계 기준으로 기존 최저치를 기록했던 지난 3월 3주차보다 0.7%포인트 내려간 수치입니다. 정당별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전주보다 1.6%포인트 오른 30.4%를 나타냈고 국민의힘은 6주 연속 상승세를 보여 당 출범 이후 최고치인 39.4%를 기록했습니다. 또 양당강 격차는 9%포인트로 4주 연속 오차범위 밖 격차를 보였습니다.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6.3%의 선호도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율 23.5%의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10위에 나타났습니다. 리얼미터가 JTBC의 미래로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16명을 상대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인데 둘 사이의 격차는 12.8%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입니다. 한편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윤 전 총장이 47.4%로 이 지사의 선호도 36%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 전 대표와의 대결에서 59.9%대 31.4%로 앞섰습니다. 윤 전 총장의 거취와 관련해 국민의힘의 입당에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44.1%로 제3세력으로 출마해야 한다는 의견이 27.2%였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소속 초선 국회의원들이 당 쇄신안 마련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조직하는 등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혁신 방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재선 위원들도 간담회를 갖고 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위원들로 구성된 모임 더민초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인 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오는 14일 당 원내대표 후보들을 초청해 선거 패배 대책과 원내 운영 방안을 주제로 비공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초선에 이어 재선 위원들도 간담회를 가지고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재선 위원들은 12일 아침 간담회 이후 입장문을 내고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다른 목소리를 듣는 것에 부족했고 정치 개혁 과정 속에서 민생에 소홀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성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선 민주당의 지난 공천 결정에서부터 최근 결정된 차기 지도부 선출 방식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G와 SK 간 전기차 배터리 소송전이 정격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SK가 LG의 합의금 2조원을 축 주기로 하면서 양측 모두 소송을 그만 끝내기로 한 겁니다. 양산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합의안을 처리했습니다. SK가 LG의 현금 1조원과 향후 매출에 따른 로열티 1조원 합쳐서 2조원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또 양산은 국내의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SK의 미국 내 배터리 사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이 결정을 이해하지 않을 수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시한을 하루 앞두고 양사가 극적으로 합의한 겁니다. LG는 3조원 SK는 1조원 규모의 보상금을 주장하면서 평행선을 달리던 합의 논의는 미국 무역대표가 적극 개입하면서 타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합의로 SK는 미국 조지아 공장에 최대 50억 달러를 투자해 배터리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활로가 튀었고 LG는 지적재사권 보호라는 명분과 함께 2조원의 합의금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폴리뉴스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